스파이브 이즈 미디움 이거 성장하는데 형 그래 가자 로딩 물고기 오르세요 나 상어 나 상어 할래 아기 샤크 진짜 아기 상어네 이쪽이 미션이구요 우와 존나 빠르다 그걸 피레미 성게다 내가 먹을게 아닌가봐 아니 맞는데 안 닿아서 그래요 그래 얘네 몸도 커지겠네 나중에 커지죠 성체 되죠 우와 상어 상어예요 자 그러면 이트 가장 작은 쟤부터 보물 기력 다 썼어요 허기가 집니다 허기가 어딨어? 여기 오른쪽 아 저 게이지가 노란색 게이지가 허기야? 일단 개깡구이 이 새끼라도 먹어야겠다 이리와 빨간색으로 돼야되나보다 딱대 딱대 먹기 먹기 왜 이렇게 힘들어 안먹어지나봐 얘네들은 데미자 들어가요 하 아니 이씨 아 존나 잘 표현해 됐다 먹었다 안먹은거 같은데요 먹으면 데미자 들어가요 아니 이거 안먹을래 그냥 안먹어지나? 그래 안먹어지는 애 같아 내가 봤을때는 아니 물고기가 왜 이렇게 없어? 바닷가에? 꽃게나 성게 같은거 먹어도 될거 같은데 어 쟤 뭐야 물고기다 야야야 보고와요 방금 어디갔어 어디갔어 참다랑아라도 먹어야겠다 어 잠깐만 얘는 너무 빠른데 얌 얌 오오 무릎돈다 바구를 막는데요? 피난하네 피난하구나 야 이 개새끼야 어 얘 내 몸에서 떨어져 떨어져 뭐야 얘 왜이래 개새끼야 어 나 대가리 찢겼어 대가리 찢었어 얘네 좀 무서운 애들이네 피라냐가 여러 명이 다 골치네 얘네랑 싸우면 안되겠다 자 제대로 된 먹잇감 하나 찾아보자 어? 어 저거 돌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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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잇겠다 야잇 내 먹잇감 아니니까 부트면 데미지는 들어가요 오 얘 얘 얘다 얘 얘가 미션이야 얘 미션 맞지? 시발라마 왜 먹어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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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데미지로 잡을 수 있을까요 얘를 이지로 하세요 이지로 와 안돼요 형 이지로 하세요 이지? 네 뒤로 가서 뒤로 가고 메인 메뉴 존나 어렵다 저거 리프에서 서바이벌 이지로 하세요 형 이지가 딱이에요 알았어 이지 딱 점점 커지는거야 나중에? 점점 커지고 데미지도 올라가요 모습도 바뀌어요 디졌다 흠 백상아리 만들기 오케이 가자 스페이스바 다른 물고기 올랐네요 형 뭐야 형 돔 골랐네 돔도 좋지 뭐 우와 아까나 먹었던 새끼잖아 형이 크면 저렇게 될걸요 가오리 처먹 시발새끼 아니 동족은 못때려요 성게다 아 얘가 다 먹어버리네 어떡해 어쩌 얘가 무슨 새끼 뭐야 아 저런 더러운 개깡고 먹으면 안돼 완전 쟤 사냥터네 내가 먹을 수 있는 애가 좀 화려하게 생긴 애들 있잖아 저 수족관 같은 새 보이는 애들 노란색 노란색 요런거요 근데 저런 애들이 내가 알기로는 해초 부근에 사는걸로 알고 있거든 밑에 꼭 꽃게 꽃게? 네 영양가 있죠 아이씨 이걸 먹으라고? 어 얘 먼저 싸웠는데요 루돌프 꽃게네 왠지 어 왜왜 음통 박치하니 아잇 오오 으에에에에에에에에에 너무 좆밥인데 와 고기에서 뜯겨버리네 그냥 와 꽃게한테도 지네 하아 아 왜 이렇게.. 얘네들 왜이래요? 무서워 부모에요 부모 상어나 기워라 지읍밥 세기야 부모에요 부모 쟤들은 피라냐고 피라냐가 가까이 가면 안되고 어? 어? 아 왜왜왜왜 태어난 세기가 골라먹으려고 지읍 미유린의 키유키유 그냥 갓 태어났으니까 전만한거 부터 먹어야죠 조그만 애들 부터? 네 나보다 조그만 애들은 개깡구 이런새끼들인데 그런거라도 먹어야죠 일단은 레벨을 올려야되요 이 게임은 자클릭 가이겨요 그냥 가이겨서 움직임 먹기가 힘들어 먹기가 힘들어 얘네들 안먹어진 애들 같아 먹어질텐데 또 danced 오오어어어 네 뭐 네 뭐 시만로 inadvertent 먹지마 메놀야 40자들이네 구급 왠 wouldn't 구독 ica 아 아니야 아니야 성게 성게 가만히 있는 성게 그 밑에 있어요 여기? 내려가면 돼요 거기 성게 성게를 어떻게 먹고 가시가 저렇게 나는데? 이런 거라도 먹어야지 형 움직이는 거 못 때리잖아요 때려지네 내 피도 안 돼? 오 먹었다 먹었다 먹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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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클릭 우클릭 오! 그리고 성게 같은 거 먹으면 배고프 차잖아요 지금 경치 올라가고 오 형 성게를 먹어야 되네 하나 더 있어요 성게 아 너무 좆밥 같다 근데 오 배 많이 채웠다 오 좋아 좋아 경험치는 이제 6시 방향에 있는 거 저거지? 네 좋았어 성장해서 복수한다 진짜 뭐야 오 얘네들은 처음 본 종인데? 빔장어예요? 명태네 명태 어 혼자 오 뭐야 아니 시발 진짜 존나 짜증 야 나 상어하자 아 짜증나 너무 좆밥이야 얘 피씨 셀렉트 네 피씨 셀렉트 와 뚫을 수 있어요 피씨들 피씨 셀렉트 눌러봐요 여기 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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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야지 방금 방금 뒤에 다 사실 네 상어 상어 야 문 좀 제대로 열어봐 왜 이렇게 더워지지가 않아? 아 추워지지가 않아? 나 상어 할래 그냥 얘들아 이거 진짜 아닌 거 같아 왜 이렇게 너무 약해 먹을게 있나? 그래 성게라도 먹자 일단 성게 나무지게 먹어 해주고 피가 달긴 하네 반사데미지가 있네 성게가 절차 먹어버리면 피가 차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 경험차 너무 안차네요 뭐 먹어? 뭐 먹어? 초콜릿 초콜릿? 여자친구가 선물해준 거야? 응 지리네 나도 여자친구가 보기싶다 아 얜 진짜 먹어지는 거 아니었네 객관고 오? 아 명태새끼들 아 너무 쟤네 무섭더라 이제 이제 내가 어떤 수준인지 딱 그 알게 되는 그런 거네 이게 난 족밥이다 오 얘넨 진짜 맛있겠다 일로와 한마리 하나 한마리만 한마리만 먹자 입으로 들어와야지 이렇게 한마리 먹자 그만 도망가고 그렇지 지금 이 상태에서 갈겨야 돼요 아 갈겨야 돼요 이 도망스를? 세방 때리면 죽을라나 도망가네 도망가잖아 피 흘리는 놈 오 그농 그농 나이스 그런 컨트롤 좋아요 좋아요 도망가잖아 좋아요 나이스 고기 와 드디어 첫 일룡한 양식이네 우클릭 우클릭 우클릭을 먹어야 돼 알아드렸어 아이고 맛있어 아 너도 일로와 드디어 사냥하는 방법 알았네 오 재밌다 이거 오케이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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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임마 이거 덤비는데요 저거 뭐야 이 청새치 새끼는 아니 시발 무슨 한입충도 아니고 베어물고 바로 놔버리니까 성장을 못하지 세게 눌러야되나 베어 저도 무는건 저거일걸요 제 기력 빠지면은 기력 빠지면은 물어질거에요 너 일로와 진짜 어? 아 시발 놈아 야 이 개새끼야 명태 시발 놈아 아 시발새끼야 내가 다 잡은건데 아 시발 명태 명태야 왜그랬어 아 시발 어지럽게 하네 이거 뭐야 뭐야 넌 뭐야 과제야? 딱새운데 ㅋㅋㅋㅋ 아 한방에 못물겠어 미치겠다 도망가는건 미쳐 돌아버리겠다 아 짜증나 시발 어지러워 이새끼겠지? 일로와 이새끼야 너 내가 진짜 무조건 먹는다 일로와 이새끼야 어 그만 도망가 이빨이 안 자랐나 내가? 레벨업하면 점점 커져요 일로와 있어요 왔다 왔다 아 이 새끼야 앙 앙 개새끼야 아 시발 드디어 먹었네 한 다섯마리 먹으면 레벨업 할 것 같아요 오케이 이리와 오 경헌증 많이 줬다 경헌증 많이 줬다 가자 이 애들은 맛있네 어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 오징어도 있네요 포식자나 조심하세요 죽으면 다시 처음부터 해야 돼요 아아아아 또 WD이 형님 또 참케라아아아아아아악 큐큐큐큐큐 아 으야야야야야 오 바본데요 오 바보다 오 참돔 참돔을 우와 경험치 이거 깨문다 하면 우클리 해야해 살을 도려내고 너무 크니까 우클리 우클리 콩 와 야 이 씨발 씨발새끼야 일로와 피레임즈새끼가 저걸 뺏어먹네 어디갔어 하나 씨발 오 레벨어 오 좀 커졌다 데미지 아까 1.8 딱 썼나요 올랐다 데미지 2.0 하 참돔을 참돔 참돔 성향이 좀 괜찮을 것 같은데요 초식도 모르고 초식인 것 같은데요 완전 성향이 뭐야 또 뺏어먹어놨다 아 씨발 와 예를 들면 고기만 보이면 그냥 오는구나 네 네임으로 먹어 이 한입충새끼들아 버스 존나 타네 무임승차 씨발 년대 일로와 와 소화되가지고 경험치 야무지게 올랐다 에잇 솔직히 아까 흑인견보단 이게 훨씬 꿀잼인 것 같은데 컨트롤좀 잘해봐라 알았어 있어봐 아 또 놓쳤어 여깄다 에잇 어 거기 거기 한 대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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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개새끼야 이새끼야 와우 두 마리 더 먹으면 또 레벨은 오케이 아 재밌다 이거 5를 채우면은 덩치가 커지나봐요 성장기가 되나 지른다 나 초콜릿 하나만 여기 있습니다 초콜릿 오우 소콜릿 크런키 지리네 핸드메이드입니다 근데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죽으면 안 돼요 아 오케이 확인 죽으면 처음부터 해야돼요 근데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죽으면 안 돼요 죽으면 처음부터 해야돼요 아 오케이 확인 어디갔냐 어디갔냐 이십디오는 식감조 때문에 조만간 애니할듯 왼쪽 네 거기 밑에 크릴세어밖에 없네 진짜 안먹어져요 얘네 안먹어져요 절대 안먹어져요 고래로 먹어야 되나 어 고등어다 고등어 고등어다 고등어 고등어 두 마리 두 마리 오 잠깐만 싸움 표시가 없는데 오 오온다온다 뒤에 친구오는데요 나가버립니다 나이스 이게 상어인가 안되지 안되 와 얘 왜 이렇게 안죽냐 이게 상어지 그렇지 와 9你 4명 5 rein 5 질 punt 상어가 좀 얍삼하네요 어릴때네 와 존나 맛있다 그런 놈은 초콜릿 하나 더 줘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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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다 오 와우 야 나 레벨 또 올랐어 4레벨 됐다 됐다 1레벨만 더 이런 멸치들 먹어서 간의 기별이 갑니까 도라이야 어? 거기 온다 아 이거 형꺼 따로 준거에요 오뎅 오뎅아 2.3 데미지 친구가 때려주러 오네 부부구나 오 잠깐만 Knife 피냄새 맛보는거야 눈이 정말 초롱초롱한데요 뭐야 이거 폭탄 아니에요 안씹어져 데미지가 안들어가네 버그 걸렸는데 요거 저거 훔쳐먹자 얘가 죽이면 고기가 된단말 우클릭 준비 x2 근데 동족이 아니면 형도 죽일걸요? 오오오! 오 잠깐만 어? 저.. 저 뭔 상관은? 야 야야야야야야야 귀 상호를 보고 안 도망갔어 형 아니 왜 귀 상호를 보고 안 도망갔어 형 나.. 아니 또 쫒아오더라고 아아 재밌다 이거 재밌다 뭐 없어요? 이건 뭐예요? 초콜릿이야 너무 달걸래 근데 이거? 먹어볼께요. 아몬드 드레이스. 야 내가 네 거 먹는 거 아니지? 아니 형 거 따로 줬다니까요. 진짜? 형 거에요 이건. 진짜 맛있다. 제품 산처럼 있어요 이제. 먹어도 먹어도 안 줄어요. 나 이거 좀 까져 봐. 진짜 맛있어 생각하네. 나갈 닥쳐. 자. 나갈 싸 물어. 다시 레벨을 해야겠다. 귀상어 또 왔네? 이 X돼지색이 상어 먹는 거 보고 부러웠나? 사냥 성공할 때마다 랄프 존나 불러대네. 나 이 상향 잘한다. 한 세 번 물리면은 애가. 체력이 떨어져서. 저항을 못해요. 막 물려는 거. 너무 아쉽다 근데 아까. 그렇지? 그쵸. 아까 바로 5레벨 직전이었는데. 성장 기록 할 수 있었는데. 근데 저 1 슬래시 5가. 뭐가 있다니까요. 왔다 왔다. 아 제발 오지마 씨발 상어야. 경주 너무 좋게 준다 이거. 고등어 찾으러 가지 안되겠어요? 고등어 파밍 해야 돼요 이거. 확인. 아니면 저 큰거 저 잡은 다음에. 뺏어먹기? 네. 동순이가 형은 안 죽일걸요? 깨물고.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귀상어 있잖아요. 형 울면 죽어요 그냥. 그렇지 죽이고 난 뒤에. 간 빼먹기. 싸우잖아요 지금. 우와 큰거. 이거. 우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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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기 몇개야. 호기 몇개야. 호기 몇개야. 하이에나 빌드. 저 귀상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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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씨발년아. 큰거 큰거. 우쿨. 우쿨. 아 처음엔 엄마가 키워주네 이거. 엄마 아빠 아니에요. 이거 두개야 두개. 우쿨. 우쿨. 오케이 3레벨. 벌써 3레벨. 벌써 3레벨. 다시 복귀했다. 오케이. 길었다. 네. 뭐야 이거. 또 새끼 나왔네. 따라는게. 엄마 아빠 따라는게. 와. 나음 당하. 나음 당했네. 오. 레벨 오른다 그냥. 소화되면서. 오. 귀상어 봤다. 맞다. 형 누리면 형 도망가야되요. 응. 둘이사 봐야지. 어 싸운다. 어. 귀상어 죽여. 귀상어 죽여. 너 붙어있지마 형. 나 도와줘. 형 한 대 맞고 죽을수도 있어요. 아 엄마 도와줘야지. 이 씨발. 아니 형 한 대 맞고 죽는다니까요. 죽는다니까 도망가요. 어 아퍼. 엄마를 고기만큼 세워야죠. 엄마가 죽으면 엄마도 먹어야 돼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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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이게 지금. 야 무지다. 그냥 이 바닷가에 하이에나가 돼버렸네. 좋다. 레벨 5 되면 뭐 있다 그랬지. 4 슬래시 5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어. 돌고래 돌고래 씨. 엄마가 따라하는 게 엄마. 엄마 어디갔어요 엄마. 우리 어마이? 네. 우리 어마이 여기서. 우리 잡고 있네. 돌고래 저거 깝치는 놈 봐. 자식 건드리니까 바로 물어 죽여버리잖아요. 야 이거 안 돼. 어 귀상어 도망가요 도망가요. 귀상어는 안돼요. 거기다 형 죽어요. 귀상어 지금. 바뀌고 있네. 저쪽 먹고 있어 저쪽 먹고 있어. 귀상어 아빠한테 맞고 있네. 맛있겠다. 맛있겠다 엄마. 나도 줘 씨. 왔다 왔다. 빨빨빨빨빨빨. 오 꼬리. 뭐야 빠져네. 이거 크게. 한입 한입. 와. 거졌다 거졌다. 와. 성장기 왔다. 디졌다. 이게 바로 부모님의 힘입니다. 엄마 갈게 이제. 우와 꼬랑지질 봐라. 체력 38 됐어요 지금. 개 지린다. 데미지도 셀 거 아니야 이제. 골고래. 이 새끼가. 아주. 보고. 귀엽네.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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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두 마리 두 마리. 아 보고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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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리를 가능합니까. 도망갈게. 여기 있는데 2대1로 싸워야 되니까 짜증난다. 돌고래는 깍치면 안 될 것 같아. 일단. 좀만한 거 먹고. 우와. 친구 아니지 않나요. 백사가리 같은데요. 깨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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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에 넣어주면 어떡해요. 아 씨. 바로 입에 넣어드릴게요. 아니 그거 말고. 나 이거. 아몬드 아몬드. 사료 먹는 듯한 기분인데? 피 채워야 돼요. 좀만한 거 잡아서 피 채워야 돼요. 아 쟤는 못 먹어. 멸치 멸치. 아 나 피 좀 채우자. 멸치한테 잡아서 먹어야 피 채워야 돼. 아 근데 여기. 저기 있잖아. 왕대가리 고기. 쟤도 이길 것 같은데요. 에바지. 오. 오. 좀 만만해 보이는 애들 살짝 보이고요. 감히 상어한테 깝치겠어요. 와. 공속 지린다. 체력 올라가죠. 체력 올라가죠. 와. 존나 맛있다. 와. 개맛있어. 와. 이 게임 왜 이렇게 재밌냐. 야. 갓겜이네. 와. 존나 맛있다. 와. 연어고기 개맛있다. 샤발. 개인 이름 내놔시. 빨로말. 너무 재밌다 이거. 저거 잡죠 이제. 뭐. 방금 그거. 저놈이야. 아 얘 못 잡아. 아니. 상어가 질 것 같습니까. 울어간다. 으아악. 꼴라구한테 안 지죠. 도망가잖아요. 봐봐요. 으아악. 이게 뭐. 울어. 꼴라구야. 피 1밖에 안 달아요. 1밖에. 꼴라구 따윈 질. 겁니까.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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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피통 지린다 얘. 죽어.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쉬발넘아. 개새끼야. 도망간다. 딸필일 것 같아. 어. 내가 이기고 싶은데. 아. 피 많아요. 30이 있어요. 피. 죽어라.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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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처를 보니까. 아직. 죽었어. 아예. 비늘 떨어지잖아. 지금. 얘 지금. 맛 갔어. 지금. 눈 봐. 눈. 눈 봐봐. 맛 갔어. 이거 존나 맛있겠다. 아. 살수를 지르겠다 얘. 우와. 어우. 어우. 6레벨.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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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잡. 일로와. 지금 너무 배부름이에요. 딱 떼. 딱 떼. 딱 떼. 딱 떼. 어. 밀쳐내네. 그렇지. 죽었다. 죽었어 죽었어. 벌써요? 죽었어 눈깔 봐. 눈깔 봐봐. 아우 입이 열리네요 눈눈 뒤집어졌다 지금 빙의했어요 빙의했어요 지금 어 눈눈 들어왔다 눈눈 들어왔다 어 또 빙의했다 죽어 살수를 지르겠다 얘 개새끼야 와 한 번 물면 놓질 않는구나 킥뎀있어요 이거 다다닥 달아요 2.7 0.7 0.7 얘 10레벨 되면 또 뭐 있겠지? 저 미션 깨면 이제 클리어되고 다른 생선들이 열릴거에요 상어말고도 비상어도 나중에 할 수 있을거에요 와 진짜? 나중에 고래도 할 수 있더라구요 게임 무궁무진하네 범부려져있어요 당분간 이 게임만 뒤집어야됬다 네 재밌다 우와 와 많다 저거 소화되면 먹을 수 있어요 저거 소화되면 먹을 수 있어요 소화되고 먹지를 못하네 오케이 자 또 누굴 죽여볼까 근데 뺨 따고 근데 나 지금 찢어진 거 같은데 왼쪽 뺨이 찢어졌어 풀피 어이구 동족이네요 생겨보니까 와 이거 고등은 아쉽지 근데 나를 꽤 약간 엉켜하려고 하는데 아니 안 때릴거야 와 데뷔적 올랐다 뼈? 뼈도 먹네 배부른 배부른 오른쪽 밑에 오악 아니야 친구 아니 사촌이에요 사촌 이종사촌 7레벨 데뷔적 와 fois 딜바 3 bullet 개 맛있어 점점 세진다잇 집중 저 그냥 백상아리 먹는 게 있거든요 내 동족 아닌 내가 백상아리인데 쟤는 뭐에요 그러면 몰라 동족 жизни 한 마리 먹으라고 하는데 지금 리모 두 마리 먹어야 돼요 7레벨 돌고래가 말주네요 돌고래가 야무지에요 빨리 죽고 어디야 돌고래가 와 존나 맛있다 돌고래 야무지다 돌고래 미쳤다 너무 맛있다 배부러 배부러 위가 좀 작네 8레벨 10레벨은 덩치 커질 것 같아요 와 경치 19씩 돌고래 한마리 잡았는데 경치 통과해요 하 미쳤다 멍칠 것 같아 또 9레벨? 데미지가 10레벨 뒤졌다 이제 이제 미션하면 되겠다 네 일단 저 맨 위에 있는 새끼부터 먹는게 낫지 않을까 보이면 보이는대로 다 먹어야 될 것 같아 친구고 넓은대로 가면은 사막이네 오 가오리다 에이 한입거리네 단내방 이거 좀 넓은 바다로 나가야돼 있긴 교미는 안될겁니다 왜 누가 교미되냐고 물어봐 네 그냥 교미하고 싶어가지고 게임에서라도 물고기가 돼갖고 교미할라그러네 돌고래 어 밑에 이거 안될거 같아 이거 친구 아닌거 같은데요 노래 바뀌면 노래 바뀌면 노래 바뀌면 저기에요 아 그래? 네 도주해야돼 어 깔찌 아까 형 괴롭힌 깔찌 일로와 딱 돼 명태 딱 돼 이씨 족밥새끼야 왜 까불어 왜 세방 세방짜리 새끼가 날 먹었어? 니가 감히 날 먹어? 일로와 너도 딱 복수해줄게 난랜데요 너무 난랜데요 잘 버틴다 오 얘 왜 이렇게 잘 버티냐 간단하네요 돌아다니기죠 이게 왜케 재밌냐 와 중독성 지린다 더 넓은대로 갈 수 있어 어 저거 눈깔 방금 눈깔 아니에요 눈깔 물고기 왼쪽 예? 왼쪽 왼쪽 아니었네요 그럼 거껄 보니? 아니 거품 성기에다 거품 올라가 이건 줄 알았어요 이거 레이즈 베이블스 바블스 저건 줄 알았어요 어 꽃게 아까 형 괴롭힌 놈들 근데 이런 애들 먹어봐요 의미없어 토토화제 산타꽃게네 한방 오 성기할보소 오 노래 바뀌었는데 이거 뭐지? 설마 귀상어? 그건 아니네 성계란 떴나봐요 영태곤단? 다 됨볐 아니 언제 나와? 좀 돌아댕겨요 보일때까지 계속 하건 잘 보이더만 오 왜이렇게 커요? 우와 아니 형보다 큰데요 얘는? 와 데미지 세다 옆에 옆에 물었다 또 빙의했다 데미지 40 그리고 60 따라요 얘는 살수 되겠다 아니 뭐 35보다 커요 무슨 물고기가 오 나 피가 너무 많이 나나요? 아니 아홉대 더 여덟대 더 맞을 수 있어 여섯대 더 맞을 수 있어 여섯대 더 맞을 수 있어 66 36 여섯대 맞으면 피 남습니다 오 채로 올라갔다 피 한 뭐 10대 되면 도망가면 돼요 좀 죽어라 와 존나 안죽네 얘 레벨이 높나봐 오 야 피 피 피 피 없이 없어요 피 오해 죽어요 죽어 도망가 도망가 배고픔이 없어가지고 형 굶어 죽을 것 같은데 빨리 아무거나 먹어야지 아무거나 안 돼 아 상어 말고 다른거 키웁시다 나가고 저기로 합시다 싱글플리크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까지